아태복음 6장 19절 아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세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심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거기에서 그 속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물질과 관련해서 비율을 들으시고 또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관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마음에 마음에 담으라 마음에 담으라 이 마음은 그냥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그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한한 물질 세계로 가득 차 있는 땅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물질을 쌓아라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물질관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갖고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으면 이거는 절대 이룰 수가 없으시고 실현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돼 있어요 그래야만 가능해요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 보세요 육체는 세상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의 물질로 이 사람의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세상에 사는 것이고 죽어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유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인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땅의 물질관에 중심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바울도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겉사람이다 속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했고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이런 얘기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계 창조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신 이야기도 있지만 그 몸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몸은 육체적인 것은 물질적인 세상에 살지만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그 안에 있는 영 영, 영혼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인간적인 육체적인 삶만 살면 사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능의 욕구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고차원적인 모습으로 짐승들과는 달리 좀 저속한 모습으로 살지 않을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다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인생이 우리가 살아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또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습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감정을 담고 있는 마음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기분, 마음 이런 것은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그럼 어저께 마음하고 어저께 기분하고 오늘 마음하고 오늘 기분하고 동일합니까? 10년 전에 내 마음과 기분하고 지금하고 20년 전, 30년 전의 마음과 기분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같은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이지만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불확실하고 너무 변하고 그리고 유한한 마음이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말한다면 육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몸이 변하듯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에 따라 우리 육체도 변하고 모습도 바뀌어 가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아닌 진실로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마음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마음 거기에 우리의 육체도 담고 세상의 물질도 담으라 할렐루야 그게 진짜 소망이 있는 거다 21절 말씀을 우리는 특별히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곳 물질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에 마음을 뺏기게 돼 있잖아요 마음이 그걸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데 다른 분들은 다 못하고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 분인데 한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너무 절친하고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이 자꾸 누구에게로 집중이 되겠어요 전혀 얼굴도 모르고 전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자꾸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나하고 너무너무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거기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마지막 퇴소식 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둠복돌을 쫙 입고 서 있는데 아이고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찾겠더라고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아이고 근데 기가 막혀요 저희 집사람은 한 번에 딱 저기 있잖아 어디? 봐도 모르겠어 그놈이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고 아이고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 번호를 알려주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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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보라고 몇 번 쩌쟁이 보라고 딱 보는데 이야 그 순간에 딱 그 아들의 얼굴이 딱 들어오는데 이야 진짜 고를 뭐라고 표현해야 돼 옛날에 돋보기를 놓으면 딱 초점이 맞춰지듯이요 딱 그 보이는데 다른 애들 얼굴은 하나도 안 보이고 아들 얼굴은 딱 보이더라고 그리고 다시 눈을 딱 돌리면 골로만 딱 보이는 거야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것만 자꾸 이제 보이는 거야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존과 독록이 해야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다 뺏긴다는 거예요 도둑이 한 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다 여러분 도둑 맞아보셨어요? 저는 살면서 몇 번 도둑 맞아본 적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도 도둑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이 도둑들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면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옛날 도둑들은 아주 그냥 집을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이 존 도둑들은 그래서 옷이라는 옷은 다 끄집어내고 그죠? 막 그냥 딱 들어가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뭔가 찾아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든 돈덩어리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도둑이 한 번 들어오면 어떡해요 한순간에 싹 가져가버려요 뭐 억울해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안전하게 잘 지킨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조미 먹고 녹이 생기고 결국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싹 가져가는 것처럼 이렇게 음식도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면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이 맛있으면 빨리 먹어야지 아 이거 보관했다가 먹어야지 그리고 하루 이틀만 바뀐 너는 어떻게 돼요? 갖다 버려야 돼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쇼 버려요 왜? 왜? 그 안에 곰팡이가 자라야 돼 아무리 좋은 물건도 여러분 땅에다 묻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녹이 생기고 다 부식되어 버리고 말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우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쌓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헌금생활도 하는데 우리가 매일 정기적인 헌금도 하지만 특별히 또 우리의 물질관이 하늘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세상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늘 창고에 쌓는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드림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겠지만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곳에 물질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은행들이 많아도 안전하죠 은행에다 그래도 쌓으면 보호되어 죽어서 오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거 다 못 가져가죠? 그 명이 다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건 다 인추에 찾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본모를 쌓아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오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 하늘을 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쌓아두는 삶 거기에 쌓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상급이 있는 삶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뜻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복된 삶 이루고 가시기를 주명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